구독 villa digo 영상 한마리를 보여줄 거예요 음료 think 영상안에 있는 전화들이 외우고 oso 면 돼요 뭉 NEW k sob 외에도 k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횡단보도라고 하죠 횡단보도 그죠? 횡단보도 횡단보도라고 해요 횡단보도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죠? 차 차 자동차라고 하는 거예요 Be careful 차 조심해 차 조심해요 라고 하는 거야 자동차 조심해여도 되지만 우리 한국은 많이 쓰는 단어가 차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요걸 뭐라 그러죠? 간판이라고 하죠 간판 간판 탑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 데가 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시죠 여러분들? 요거는? 요거는 뭐죠? 나무 나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? 자전거 자전거 자 요거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뭐죠? 아저씨 오어 남자 그 사람 저 사람 자 요게 뭐죠? 요게 뭐죠? 안내판이라고 합니다 안내판 표지판 안내판 요게 요게 현수막이라고 해요 현수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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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달라요 간판은 간판은 샷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오케이? 요거는 요거는 안내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버먼트에서 세워주는 거고 표지판 안내판 자 요거는 요거는 이거 이거 크로스 천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we making the 천 오케이? 천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자 그림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간판은 뭐라 그랬지? 샵 이름 세워놓는 거 샵 가게 커피샵 뭐 식당 이런데 표지판하고 안내판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거나 아마 여러분들 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길거리 가다 보면 앞에 표지판이 있죠?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판을 표지판 오어 안내판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요게 신호등이죠? 요게 신호등 신호등 요게 신호등 오케이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표지판 요것도 표지판 자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들 어 라이트 레프트도 있지만 어 우측 우측 민 오른쪽 좌측 민 왼쪽이에요 오케이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어를 사용할 때 만약에 한국에 when you come to the in Korean you can use the this one is very 하이베리 어 하이레벨 오케이 좌회전 우회전 you got it? 뭔 말인지 아세요? 자 오른쪽을 뭐라고?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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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라인 정지선이라고 해요 정지선 자 요게 신호등은 걸리잖아 그럼 차가 요기서 딱 스탑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지선 정지선 네 자 요게 뭘까요? 네 전봇대라고 해요 전봇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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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건물 이게 건물이고 오케이 건물 네 선생님 요게 뭘까요? 저 남자 예요 저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남자하고 오케이 남자하고 네 자 요건 뭘까? 사람들 사람들 오어 남자들 남자들 저 남자는 사람들 그렇죠 그죠? 이게 만약에 남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두 명 여자가 한 명이면 여자가 만약에 한 명이면 총 세 명이잖아요 그죠? 그러면은 어 남자들이라고 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이라고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? 남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 있어 세 명 그러면 남자들이라고 해 저 남자들 누구야 남자들이라고 하고 여자 하나 여자 남자 둘 남자 여자 한 명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? 정문 이게 뭘까요? 맞아요? 현관문이라고 하는 거야 현관문 네 자 여러분들 자 봅시다 현관문은 뭐냐면 현관문 현관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집 있잖아 집 집 같은 경우에는 대문하고 대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 현관문 자 봅시다 자 이게 건물이긴 하지만 이게 서브웨이 스테이션이야 오케이? 그럼 전철역이라고 하죠 전철역 버스 정류장 버스 스톱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요 버스 정류장 자 간호등은 스트리트 더 라이트라고 하는 거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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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저 요게 가로등이라고 하는 거야 전봇대 그죠? 요게 뭐라고? 가로등 요건 서브웨이 스테이션 전철역 그 다음에 요게 버스 정류장 자 요게 택시 택시 자 요거를 뭐라 그럴까 요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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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선 어떤 선인지 요게 중앙선 중앙선 오케이 아 그럼 여러분들 아 이게 차선이고 이게 중앙선이고 차선 중앙선 자 요게 뭘까요? 버스 그죠? 버스 자 요게 뭘까요 요게 요게 뭐냐면 차 벽 차벽 차벽이라고 해요 차벽 오케이 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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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차 이렇게 차 다니는 공간이잖아요 차 차 오케이 차 다니잖아요 그죠? 차벽이라고 하는 거야 차벽을 왜 왜 하냐면 차벽을 여러분들 요기 안쪽에 요기 안쪽에 so many people sleep 그래서 차벽 소리 요 차 다니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소리 아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? 그래서 요 차벽을 세워가지고 요 소리가 일루 안 넘어가게 하려고 요 튕겨져 나오게끔 하는 게 차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팟팀의 소주 오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